1층은 일본친구죠? 네 고맙습니다 팀 인사 부탁드려요 팀 인사 팀 인사 손 인사 시선 오른쪽 볼까요? 시선 왼쪽 자 둘이 같이 하트 할까요? 자 포인트 한 번 동작이 있어요 혹시? 자 우리 볼코 갈까요 볼코? 자 고양이 귀 해주세요 고양이 귀 자 귀여운 포즈 하나 더 할까요? 자 우리 상큼한 표정 지으세요 상큼한 표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멈춰! 안녕! 안녕하세여!